16 고릴라 2 실버 덱스 4 스메 6 베이비 4 양 드디어 마운틴 고릴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장난기 많은 이들은 마프아라 불리는 마운틴 고릴라 가족입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를 공격하려는 줄 알았거든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장난이고 애정표현이랍니다 난리법석을 피우는 어린 녀석들 때문에 낮잠에서 깬 두 번째 대장 마운틴 고릴라의 표정이 꼭 어릴 적 저를 바라보시던 아버지 같습니다 진화론 진화론 인류가 800만 년 전 고릴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다시 600만 년 전 침팬치로부터 진화해 나온 곳이라고 합니다 영화 킹콩에서 북을 치듯이 가슴을 치며 포효하는 고릴라의 모습은 가히 위협적이었는데 새끼 고릴라의 모습을 보니 귀엽기만 합니다 이런 행동은 적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거나 해치려 할 때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행동일 뿐 얌전한 동물이라네요 이 잎사귀 저 잎사귀를 골라서 심중하게 음미하면서 먹는 이 녀석은 이 가족의 우두머리 마프아입니다 마운틴 고릴라가 숲의 약사인 동시에 의사라는 말이 어불성설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버백이라 불리는 은색등의 마운틴 고릴라는 수컷 우두머리로 키가 180cm에 몸무게가 200kg에 익을 정도로 육중한 몸매를 가졌습니다 잘 찍었어요 마운틴 고릴라 가족은 10마리에서 30마리 실버백이라 불리는 수컷 우두머리 한 마리가 서너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 철저한 위계질서의 가부장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수컷은 이곳을 떠나 자신의 가족을 따로 꾸려야 한답니다 고릴라 한 마리가 나무를 타나 싶었는데 저런 대형사고입니다 가이드의 말대로 몇 분 정도 흐르자 쑥스러운 듯 나오더니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고릴라의 보호를 위해서 1시간 동안만 허락되는 만남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녀석이 얼굴을 보여주네요 안녕 안녕 정말 감격적이고 행복했던 만남이었습니다 마운틴 고릴라가 사는 숲을 빠져나오고 나서야 고된다리를 쉬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숲은 자연상태로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자부스러기도 떨어뜨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트레킹을 하는 동안 긴장에 있었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절도 있는 행동과 경직된 표정으로 일관해오던 이들의 표정이나 행동이 여유로워진 걸 보며 말입니다 마운틴 고릴라를 보호하는 일에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겠죠 뭐랄까요 그 이 분쟁이 있는 이런 여러 번의 전쟁과 분쟁 그리고 또 질병 그런 걸 이기면서 그래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마운틴 고릴라한테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고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 어린 고릴라가 처음에 보자마자 땅을 두드리면서 빙글빙글 돌았을 때 아 아 예 할 말도 있고 네 사진 찍는 것 보다도 그냥 막 보고 싶고 고릴라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연구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반하셨는지도 이해가 되고 유전자는 침팬치보다 더 멀지만 행동향식은 오히려 마운틴 고릴라가 인간과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처럼 가족 단위로 생활하고 표정이 다채로워서였던 것 같습니다 숲속의 인간, 침팬치, 그리고 고릴라와의 만남은 행복했습니다 침팬치와 고릴라가 수십 년 내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절대 사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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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고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